반딧불이 초당옥수수를 심은지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가물어서 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초당옥수수 곁순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곁순이 나와 있죠. 곁순을 꼭 밑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원순이 잘 자라요. 곁순을 제거를 합니다. 초당옥수수수 모종입니다. 박건아씨라고 평이택에 계시는 분께서 이것을 국내에 산 특허를 내서 초당옥수구를 개발한 것입니다. 반딧불이 초당옥수구입니다. 반딧불이 초당옥수구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러한 초당옥수구 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아주 초당옥수구가 통통하게 들고 그리고 맛도 초당옥수구를 한판에 200구가 들어가 있어요. 재판을 600개죠. 어제 밤 늦게까지 밭을 로터리를 치고 비닐멀칭을 깜깜한데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심을 생각입니다. 아주 번개뿌리에 콩고 먹듯이 급히 밭을 만들고 비닐멀칭을 했습니다. 이제 뿌리까지 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이제 끊어줘 3초가 끊어줘 여자다를 밑으로 달아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밑으로 물이 잘 만져줘야 돼 이렇게 잘 뽑아야 돼 그건 좀 그래야지 안 끊어줘 이거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심을지 비약이 없어 어 지금 이거 그냥 로터리를 치고 강약을 한거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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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아주 피울 땀 피우도 티면서 우리 노타리 치운게 치운게 아닌데 우리 회장님은 노타리의 왕이야 노타리 노타리 귀에만 지우고 그냥 여자들은 엄두가 안나는데 노타리가 아니라 갈리기 갈리기는 내가 갈리기는 이거 망이라고 할 수 있어 네? 황이래? 갈리기 다른데 네? 또 오랫동안 해보니까 갈리기 다른데 엄마는 남자분도 못하는데 회장님은 못하는 기계가 없네 다 여기가 기계야 뭐 휘발염은 넣고 하면 되는데 사람은 이게 갈리기는 기계가 좋아도 이게 다 사내바라 능력이요 잘해야돼 힘으로 해서 되는게 아니죠 갈리기는 그건 안되네 안가져 이게 북한은 옥수수가 걔네가 식량 주식인데 예 주식인데 그 소확이 많은가요?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걔네도 거기도 해마다 하니까 거기 직접 개발을 많이 했겠지 뭐 거기로 놀고있나 우리 지막쿠씨 좌상에 의심풀었는데 북한얘기를 하니까 아니 잘살아야지 다 간첩아냐 잡아라 옛날에 간첩신고회문은 폭방금이 많아서 지금도 폭방금이 있나 있겠죠 지금 없애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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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iran 너 아 주변 그냥 결혼 올해 가 잠시만요 요렇게 마무리를 잠깐만 왜 안나왔나 다시 한번 맞춰줄거에요? 응 꾹꾹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줘야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안좋아하는데 비안오면은 비만풀시고 책임져 비안오면은 비밀좀 만들어 물탱크 저거 차에 싣고 다니는거 물 싹커프 한국에 와서 양치질을 하는거 처음 배웠대잖아 자기네는 옥수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양치 안해도 이가 이렇게 건강했대 그래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만주벌판에 사는 조선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네는 옥수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가 너무 건강했대 근데 한국사람들은 옥수수를 안먹어가지고 이들이 너무 안좋다고 매일 병원에다니고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이가 건강하다고 아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고구마가 이게 고구마가 아니야 이게 고구마가 아니네 고구마가 아니라고 옥수수가 지금 따먹을때인데 또 심어요? 네 다 따먹었죠? 네 이거 초장옥수수 잔디뿌리 초장옥수수라고 네 박건아씨가 이거 개발을 한거에요 종자 등록이 다 돼가지고 초코아마까지 돼있을거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반 농약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초장옥수수과고 지지살로 아주 이게 펑펑하고 빽빽하게 알이 타가지고 맛도 굉장히 다르고 맛도 굉장히 다르고 이거 먹어봤어요? 네 한번 봤어요 박건아씨가 좀 주었겠네 아니 안됬어요 안줬어? 한번도 안먹은거 같은데 그럼 박건아씨가 먹어봤어요? 응 이게 아이고 결정적일 때 뚫으면서 집어넣으면 되네요 네 그럼 지금도 심고 네 근데 그거 진짜 못해요 아 올해 네 가을에 또 이게 지금 쉬우면 며칠있다 따먹을 수 있어요? 요거? 한겨울 네 그러니까 8월 초니까 10월 말정 10월 한 5분 정도 그렇게 뭐든지 심으면 100일은 돼야 네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뭐든지 아니 장마가 졌어도 흙이 그렇게 질지가 않아요? 네 벌써 며칠 동안 비 안 왔잖아요 이게 물이 잘 빠지는 이렇게 비탈밭이라 그런거죠? 네 땀이 피면서 타네 땀이 피면서 타네 아침에 심고 비가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그냥 그냥 말라버렸어요 옥수수가 그냥 반나절 사이에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거의 이런 것들은 죽을 것 같아요 물을 줬는데 긴급수열 물을 줬는데 한 심은 거에 5분의 1 정도는 사망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늘을 믿지 말고 내가 직접 비온다는 말은 믿지 말고 물을 줬어야 되는데 물 안 주고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뭐 비가 20에서 30mm 온다고 그래서 한 5mm만 와도 살텐데 한 방울도 안 왔어요 한 방울도 이 기상청 믿을게 못돼요 긴급수열로 지금 물을 예 분무기로 줬는데 5분의 1은 사망에 이를 것 같습니다 초당국수구 결순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결순이 나와있죠 여기 결순을 꼭 밑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원순이 잘 자라요 또 결순을 제거를 합니다 감성 5mm 3mm 4mm 4mm 5mm 감사합니다.